이번에도 이제 저쇼에서 1등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후보에 올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진짜 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. 첫 방에 1위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거잖아요. 그래서 진짜 엔진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위버스도 해야죠. 아, 렌진 여러분들 더쇼 두 번째. 와, 대박입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또 더쇼가 처음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럼 더 열심히 하는 엔하이픈과 엔하이픈의 희승이 되도록 할 거고요. 얼른 진짜 하루라도 빨리 엔진분들도 직접 만나서 저의 코코넛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. 엔진분들 사랑해요.